그냥 버틸 때랑 확실히 달라요. 마셔봐서 알아요, 띵띵! 박현빈 선수의 침투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휴식기가 지나도 이 선수의 감각은 그대로입니다. K리그 1, K리그 2 내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공간으로 몬타노입니다. 박현빈의 시비, 몬타노, 몬타노! 몬타노! 고! 슈퍼 슈퍼 원더 골입니다. 몬타노! 엄청난 원더 골을 몬타노스가 보여주고 엄청난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몬타노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딱 한 분자. 이 선수는 중요한 한방 능력을 잇다. 이 부분은 오늘도 지금 흘러갑니다. 한 번의 뒤쪽 뒷공간. 스니저스 이후에 그대로 돌파 크로스 가운데 쪽! 잡아냈고요. 뒤쪽 흘러갑니다. 신재원. 다시 한 번 넘어갔어요. 뒤에서 샷! 만골! 선제골! 선제골! 선제골 기록하는 장유준! 장유준의 K리그 개빅골입니다. 자, 오른발로 때려낸 공이 크로스만 맞고 골문 안쪽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잊지 못할 K리그 대윙골을 기록한 장유준이었습니다. 자, 김영찬의 얼리 크로스. 조금은 빗맞았던 가운데. 보이스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야구 돌아갔고요. 하지만 먼저 크로스의 가운데. 자! 동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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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동진입니다. 자, 김동진 선수 두 경기 연속 골을 득점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성남이 지금 중앙의 수비수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가 동점골을 얻어냈습니다. 아, 그렇죠. 왼쪽으로 슬며시 내준 가운데. 다시 가운데로 넘게 뛰어넘겨줍니다. 헤더, 마테우스. 마지막에 2공을 오른쪽으로 보내주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성남입니다. 자, 진정한 선수도 빠르죠. 자, 덜파가 이뤄져야죠. 덜파 이뤄져야죠. 자, 진정합니다. 자, 이번! 박지원! 들어갔어요!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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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의 역전골!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성남입니다. 자, 최초로 감독이 꺼내들었던 가드가 절망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오른쪽 측면에서 김정은 선수의 돌파. 그리고 이어지는 박지원 선수의 세도하면서 득점이 그대로 맞았던 성남의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의 올시즌 세 번째 골. 2대1로 성남이 다시 한 걸음 앞서나갑니다.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세트피스입니다. 야구 치고 올라가면서 올려뒀고요. 헤더 돌려놨습니다. 박스 한쪽. 골! 오우! 자! 자! 전은 지옥은 후인스 우인스!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후인스 오른쪽으로 졌고요. 박지원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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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의 골 3대1! 3대1을 앞서나가는 성남입니다. 또 한 번 박지원, 김정환의 콤비 플레이가 빛을 발하는 성남의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서로 골을 만들어주고 있는 박지원과 김정환 이번에는 김정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최초로 감독의 교체 카드가 딱 맞아떨어졌을까요 장혁춘 올립니다 이번엔 낮게 발로 살짝 건드리고 공죽 볼 경합 이렇게 클리어 형태로 패스 연결됐을 때 파울리뇨가 혼자 살려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연결이 됐어요 골 터집니다 엄청난 쇼팅이 나왔고요 그 득점의 주인공은 최섭현 선수입니다 이거 크로스가 사실 완벽한 자세에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섭현도 홍어진 선수인가요? 홍어진이군요 우와 청축북청추가 세트피스 상황이 그동안은 많았었는데 결국은 선책골을 홍어진 선수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헤딩 옆으로 올라갑고 연결처럼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타 모타의 골 나옵니다 모타를 지금까지 꽁꽁 묶었던 충북청춘인데 이렇게 공간을 조금만 주면 슈팅이 나옵니다. 시즌 9호 골. 모타가 해결을 해주네요. 결국엔 모타입니다. 그리고 모타의 주발은 왼발인데 오른발로 이 타이밍을 너무 잘 맞췄습니다. 반칙을 서로 휴무 받아서 부상까지 당하게 되면 그 선수가 유난히 크게 보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축구 규정에는요. 보복성 회의가 가장 쳐버려 봤어요. 자 1대1 됐어요. 6대1 됐어요. 6대1 됐어요. 반대쪽 실. 불이 갔습니다. 플라나. 플라나 영원입니다. 자 지금요. 이형규 선수가 왼쪽 침면을 완전히 붕괴시켜주면서 안산수비의 시선이 모두 지금 볼라인 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플라나 선수는 순간적으로 멈추고 말았어요. 자 플라나 선수가 전반전 추가 시간에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뛰는 게 달라요 운동 갈 때 꼭 챙기세요 마셔봐서 압니다 링티